여보세요? 전화 받아주셔서 고마워요. 그냥 너무 목소리 듣고 싶어서요. 저 너무 자주 전화하는 거 아니죠? 지금 뭐하고 있었어요? 진짜요? 정말이에요? 사실 저도 그쪽 생각하고 있었어요. 요즘 절 귀엽게 봐주고 계시다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저만의 착각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저를 잘 챙겨주시는 만큼 저도 챙겨드리고 싶은데. 사실 메신저에서 좀 더 자주 얼굴 보고 싶고 더 많이 대화하고 싶어요. 할 수만 있다면 작은 강아지로 변해서 지금 계신 곳으로 달려가고 싶어요. 그러면 저 귀여워해 주실 건가요? 아, 그 말 들으니까 지금이라도 당장 강아지가 되면 좋겠어요. 엄청 큰 대형견이 돼서 제가 버팀목이 돼도 좋을 것 같아요. 절 베개삼아 자는 거죠? 누가 와도 당신에게 손 하나 못 뜨게 지켜드릴게요. 아니면 작은 강아지가 돼서 무릎에 웅크리고 애교 부리고 싶어요. 저 같은 남자 어떤 것 같아요? 아직 학생이긴 하지만 그래도 저 한 사람만 바라보는 타입이거든요. 남자 중에 막 바람 피우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런 사람도 있잖아요. 여자친구 있는데도 막 남자들끼리는 뒤에서 다른 얘기하고. 그런 동기들 정말 상대도 하기 싫어요. 남자는 자고로 여자 말을 잘 들어야 성공한다고 우리 엄마가 누누이 말씀하셨어요. 저는 절대 나쁜 남자 타입 아니에요. 혈액형 같은 거 믿으시는지 몰라도 저 A형이거든요. A형이 얼마나 상대에게 충실한지 아세요? 아, 이런 말 해도 어필이 잘 될지 모르겠어요. 진짜,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 지금요? 처음에는 채팅하고 전화하는 걸로 만족했었는데 점점 욕심쟁이가 되어가요. 웃을 땐 어떤 표정을 할까? 사람들을 초대하면서 고민하는 얼굴도 보고 싶고 눈을 마주치면서 얘기하고 싶어요. 아, 보고 싶어요. 날이 어두워질수록, 밤이 깊어질수록. 어서 파티가 열리면 좋겠어요. 빨리 만나고 싶으니까. 네, 알았어요. 제가 먼저 재웠어야 하는데 면목이 없네요. 마지막으로, 오늘은 그쪽이랑 만나는 꿈을 꾸고 싶은데 허락해 주면 안 될까요? 잘자요.